대구의 한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 사건도 정말 황당한 사건입니다 어떤 신고가 왔느냐 산부인과에서 전화가 왔대요 경찰서에 여기 산부인과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 아기엄마라는 사람이 좀 이상해요 아기엄마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엄마라고 하는데 이거 아기엄마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엄마 찾아주세요 라면서 병원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경찰서로 다시 말해서 엄마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짜엄마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솔로몬의 판결도 아니고 단순 실수로 바뀐 것도 아니고 계획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아이를 두고 무슨 상황입니까?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아기엄마가 바뀐 것 같다는 신고입니다 예전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건에는 아기가 바뀌어서 사건이 문제됐던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아기는 그대로인데요 낳은 산모와 그리고 찾으러 온 엄마가 다르다라는 신고였던 겁니다 낳은 산모와 찾으러 온 엄마? 일단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30대 여성이 A씨가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낳은 산모부터 얘기하죠 직접 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A씨입니다 그런데 그 A씨가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아이를 두고 퇴원을 해버립니다 그래요? 그리고서 열흘 동안 아이를 찾으러 오지 않습니다 일단 이것만으로도 병원 입장에서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었을 텐데요 그리고 나서 열흘 지난 후에 B씨가 산모 A씨가 아닌 B씨가 갑자기 찾아와서 내가 아이 엄마다 아이를 찾으러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렇죠 병원 측에서는 다행히 얼굴이 다르다는 걸 알아본 겁니다 물론 대학병원은 워낙 산모도 많고 환자도 많으니까 얼굴이 헷갈릴 수도 있을 텐데 다행히 그 직원이 아이를 낳았던 그 A 산모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가 열흘이나 지나서 B라는 산모가 B라는 엄마가 와서 자기가 엄마라고 하는데 얼굴이 전혀 다른 B씨가 왔으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아이를 달라고 하는 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병원에 대학병원에 아이 난 엄마가 퇴원을 하는데 퇴원할 때 아이고 제가 잠깐 무슨 일이 있어서 병원에 여기 아이 잠깐만 두고 이따가 바로 찾으러 올게요 하니까 세상에 아이를 놓고 갈 엄마가 어딨어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러려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엄마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며칠 뒤에 다른 여성이 나타나서는 제가 아이 엄마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를 줄 알았습니까? 그 얼굴이랑 그 얼굴이랑 다른데 그래서 신고를 한 거군요 네 근데 좀 이상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나중에 온 여성 B씨가 내가 아기 엄마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 병원 기록 한번 보세요 라고 보니까 그 병원 기록지에 입원할 때 했던 이름이라든가 주민번호라든가 개인정보가 나중에는 B씨 이름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요? 게다가 아기 출생신고까지 했는데 그것도 B씨 자체로 또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아까 그 애 낳고 가신 분은 어디 누구죠? 실제로 A를 낳은 엄마는 A씨가 분명히 병원에 왔을 때 맞는데 기록상에는 전부 다 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뭐 그 사이에 갑자기 성형수술에서 얼굴을 바뀐 걸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병원에서 병원에서는 아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맞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이야 하마터면 아 맞으세요 하고 그냥 아이 줬으면 큰일 날 뻔한 상황인 거예요 아이는 분명히 하나인데 엄마가 두 사람이라니 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 B씨가 원래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내가 애를 낳았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막상 경찰서가 시작되니까 내가 낳은 것이 아니라 내가 산모 A씨를 안다 그렇게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서 A씨라는 사람이 임신한 것을 알고 내가 병원비를 내주는 대신에 그 아이를 데려가 키우겠다라고 하면서 접근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아까 애 낳고 간 사람이 실종된 사람이 진짜 엄마예요 병원에서 낳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B라는 여성이 접근을 해서 병원비 내가 다 내주겠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애를 낳아달라? 이게 지금 애를 사고 팔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B씨가 사전에 인터넷으로 임산부인 A씨와 연락을 해서 금전거래를 미리 하고 그다음에 A씨가 아이를 낳으면 그게 B씨가 진짜 엄마인 것처럼 키우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수사를 조금 더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일단은 아이를 낳은 그 산모 A씨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서 갑자기 나가서 잠적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남긴 인적사항도 B씨의 인적사항이기 때문에 A씨 산모에 대해서 좀 추적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는 CCTV 확인을 통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A씨의 신변을 확보한 상황이고요 다만 A씨는 출산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시간차를 두고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은 B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A, 진짜 아이를 낳은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계약까지 해놓고 왜 갑자기 실종이 됐을까요? 자기는 나중에 B라는 사람 와서 아이를 건네주기만 하면 끝인데 아무래도 자기가 진짜 낳은 아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는 힘들었던 건지 막상 계약은 했지만 지금 그런 거를 조사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친엄마니까 상당히 충격적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병원에서도 남의 이름으로 아기를 낳았다 그때는 확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직접 아이를 낳았다는 그 A씨가 다른 사람 그러니까 B씨의 명의로 진료도 받고 출산도 했던 거고요 B씨는 본인의 명의로 출생신고까지 마친 이런 기막힌 사건인 겁니다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자면 만약에 산모 A씨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서 태어난 후에 밖에 나가서 B씨에게 아이를 주었더라면 그러니까 완전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적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건강보험에서 남의 명의를 이용해서 진료를 받는다든지 출산한다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출생신고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돌아봐야 될 부분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일단 경찰은 영하 6이라든지 아동매매 혐의 그다음에 허위의 출생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일단 수사에 착수를 했으니까요 앞으로 조금 더 사실관계가 드러나 본다면 좀 더 충격적인 실체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